체육대회 안녕하세요 문상입니다 목이 많이 잠겼네요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저희는 체육대회 소풍 느낌이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대표가 선서를 하면 학생여러분은 모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2019학년도 미라하트 고등학교 포츠 한마당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협동, 간결하여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선수대표 박선재 남학생들 축구경기와 여학생 달라고 경기가 있습니다 선수대표들은 준비하여서 경기구장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응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 출전선수 누구에요? 발리아구 발리아구하고 축구 나오시고 나머지는 자기 자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체육대회에 나와있는 김장현 리포터입니다 박선재입니다 박선재입니다 선재씨 오늘은 뭘 싸왔나요? 저는 베이컨 말이랑 유부초밥이랑 포도사 보여주세요 가방을 털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방을 털어라 진짜 맛있겠다 짠 그럼 제가 하나를 먹어보자 자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상희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똘리랑을 못 싸우셨나요? 아무것도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찍는거야 지금?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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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쁘다는 소문이 있던데 봤어 봤어? 네 봤어 1학년들의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저기는 발냐구 저기는 발냐구 저기오 ㅋㅋ 뭐 하시는거죠? 카 gonna 노래레 탄리로 1학년 학생들의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비기는 팀 우리 팀! 안돼요! 청팀! 청팀 우리팀! 비기는 팀 우리팀 내가 상에서 100팀이죠. 청팀 우리팀! 상에서 100팀이시네. 청팀 화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여기는 1학년 관리아굼 중입니다. 인터뷰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청팀 화이팅! 오늘 무슨 경기 출전하시나요? 오늘 뭐하지? 시어리닝!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잘한 킨볼부이시에요. 저 개주도에요. 저 개주야! 안녕! 축구! 무슨 팀! 몰라! 청팀 화이팅! 청팀 화이팅! 신나셨죠 오늘? 무슨 경기 나가십니까? 상희쌤 유튜버요. 도시락 까먹으러 출발! 밥 먹으러 오셨구나. 밥 먹으러 오셨구나. 밥 먹으러 왔는데 무려 밥도 안 갖고 왔어요. 늦게 일어나서. 원래 뺏어먹는 맛이죠 밥은? 당연하죠 친구들 거 내 것. 내 것. 아! 그쵸! 그럴 때 추구해가지고 제가. 밥 먹으려고. 오늘 재밌을 것 같나요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일단 축구장이 넓어서 너무 만족합니다. 저기 오늘 축구 나가십니까? 네? 축구 나가십니까? 손은 뭐죠? 어? 먹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야! 이번 팀 감독은 난데 왜 저기가 사진 찍고 있냐? 왼쪽 컷! 하지만 정학생 오유찬 왼쪽! 여러분은 슛! 총포라 까야! 아! 아! 야! 근데 넌 청팀 아니야? 어! 송소영 거지? 송소영 거! 뭐야? 스파이 스파이! 아! 아! 오빠 던져야지! 넌 청팀이잖아! 아! 넌 청팀이잖아! 아! 왜요? 청팀 너무 많아요! 뭐야 뭐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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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안내줘 화이팅! 잘해! 예지 달려라! 전부 예지와 올킥 골창했어! 야! 예지야! 하하하하하하 야! 후보로! 후보로!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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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아! 백팀의 김지영이 슛 어림없는 슛 보지만 양 팀 가지 말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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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바로 슛! 아! 나이스 캐칭! 이다이 선수! 이다이 삼성과 곤란! 자! 백팀 선수! 백팀 수비 3명! 청팀 공격 2차는 1명! 중앙에서 치열한 골경합! 김미달! 이현 선수! 갑니다! 김미달 선수! 오른쪽만 갑니다! 김미달 선수! 김미달 선수! 저거 페어플레이 아닌데요! 최준 선수! 페어플레이 아닌데요! 같은 팀길에 티키타카! 한동우 선수! 왼쪽 오른쪽! 들었습니다! 올리면 되는데요! 슛! 아!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백팀 선수! 백팀 선수! 볼링인가요?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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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옴니킹크레인!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가 어디죠? 2학년 공연과학과 댄싱킹!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보셨습니까? 아! 와킹 진짜 잘해요! 네! 이쪽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는 지금! 킨볼! 지금 킨볼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아십니까? 네! 킨볼의 룰을 몰라서요! 네! 킨볼의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네! 만약에 제가 그린 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레이, 핑크, 블랙 중에 아무거나 외쳐요! 옴니킹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그 외친 컬러 팀 있잖아요! 그 팀이 땅에 안 닿게 잡아야 해요! 저 핑크 공원! 만약에 땅에 닿으면 핑크 팀이 실점인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레이! 어! 잡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공에 옴니킹이 써 있어요! 아! 근데 아니! 근데! 아! 그렇게 몇 명이 잡고 쪼그리 앉아야돼? 아!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왜 쪼그리 앉는거야? 아! 쪼그리 상태에서 치는거구나! 네! 그래! 즐겁게 놀아요! 그냥! 어! 그래! 아이고! 신났다! 우리 다현이 아유! 잘하네! 우리 다현이 노는거 제일 잘해! 우리 다현이 노는거 제일 잘해! 오늘 무슨 팀이시죠? 저요? 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기 담임선생님 여기 표정 좀 봐주세요! 왜? 아까 찍었잖아! 결혼! 아 이게 힘든 일이더라구요 유튜브가! 선생님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던거에요!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뭔가 바보은 관계로 네! 많이 카메라에 나오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애들이 이제 경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스코어는 어느정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시원아! 자! 다시 선수로 교체하여! 네! 장시원군! 지금 현재 스코어는 장시원군은 무슨 팀이죠? 저 총팀이요! 네! 저는 백팀이거든요! 네!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아마 총팀이 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라면 백팀이 이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협전했나보네요! 아 그래요? 전체가 다 나가고 있는데 왜 나가고 있죠? 저희 댄스 댄스 라잇! 네! 시원님! 네 그쵸!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 우리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 다음 경기는 시원이 뭐 출전하는게 있나요? 왜 죽길ける지? 아 네! 그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in 정수! 셋수야la! 넷! 예! 내가 원하는 덩어버린다고 다 가끔 이리 niciin 그리저들 다 보고 이미이 I'm going for it going for it 나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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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번한 날이 있었죠 남을 위로는 내가 말랄 때 마르겠지 너는 autonomy 속에 가득한 날이 있었죠 자 미쳤다! 핸드폰 박수! 멋진 룩을 맡을 때 큰 박수로 환호해주세요. 자 박수! 아유 조민성! 아유 조민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네! 창희쌤 지금! 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뭐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제가 춤추고 있어요. 스태핑 스태핑! 야 도현아! 즐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전선수들 나와있죠? 네! 근데 담당이 뭔가요? 저희는 지금 지뢰발 달리기? 네네! 지뢰발? 지뢰발! 지뢰발! 지뢰발인거에요? 왼발 오른발 이게 하면 안되고 아니지 왼발 오른발이지 그게 오른발 할 때 왼발 해야해요 이렇게 약간 양쪽이 다니까 하나둘 하나둘 해야해요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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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학생들 우리 어떤 경계에 임하고 있는지 새로운 손으로 자신의 반에 호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탈을 한번 호흡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팀별로 호흡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 우리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전체는 안 들어와야하네. 대팀 안정기 선생님들만 1학년 6번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터닝포인트를 지나갑니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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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뭐야!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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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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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됐어요! 오케이! 정원! 정원 화이팅! 비록 꼴증이지만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배재원 학생 배재원 화이팅! 파란머리를 휘날리며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선두로 1학년 6반 자 그대로 반짝 뛰고 있는 1학년 5반 자 그리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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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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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아 우리 우진 학생 이우진 화이팅! 비록 꼴증이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레이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내릴지 참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3,4,5 아직 바투를 놓쳤습니다 야 재범아 최선을 다해 최선을 잘 떨어뜨리고 잘한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꼴즈를 하고 있는 1학년 3반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은 1대1 끝까지 1등 1학년 6반 2등 1학년 5반 우리 3등만 해 자 2에서 힘찬 징소리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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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출발했습니다 오 안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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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나갔는데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지 못해서 몇 박스에 쭉쭉 받아 나갑니다 나가서 맞았네 2등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데요 오케이 2연재 화이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도혜수 3,4위전 도혜수 화이팅 야 믿음아 오케이 화이팅 와 김민아 와 김민아 와 김민아 김민아 그 격차는 약 1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와 우리 소연이 1등 멋지열한 3,4위전 지금 마치 둘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든 것 같아요 야 인정박 정팀 1050점 백팀 1330점으로 백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백팀 대표는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백팀 위팀은 교내 스포츠 한마당에서 협동 단결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함 2019년 10월 11일 미라 아트보등학교장 양승정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체육대회가 끝나고 역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고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팀이 저렇게 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도 탑승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안 닦았잖아 냠냠냠 아쉽습니다 아우 야 그런거 좀 안돼 부끄럽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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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깐 거잖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물이 아직 것 까지밖에 안갔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고 10년 30분 10년은 늘 생생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폭탄을 읽었나요 물다리기를 안했어야 돼요 제가 예?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말 3대 첨을 onun 왜 괜찮아? 괜찮아 나 안찍으니까 괜찮아요 어 떨려왔다 뭐 간에 목포에 가져가 물이 더 왔어 마지막! 아, 마지막이에요? 아, 인생의 마지막 소풍! 소풍이에요? 셋 끝! 셋 끝! 셋 끝! 너네 지금 나 엔딩 찍어주는 거야? 네, 잘 가. 민아 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는 그냥 선생님 들어갈게. 네, 나 끄고 가. 하나, 둘, 아이고, 잘하고. 없어, 없어.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아, 아, 깜짝이야. 잘 가요, 정혜니. 안녕.